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이너셋에서 나온 바로 개운수라고 하는 건데요 요 개운수는 내 몸을 개운하게 만들어 준다는 뜻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개운수에 들어간 원료는 국내산 100% 원료로 배합되었는데요 대, 도라지, 본보, 배추, 모갑, 그리고 생강과 대추 이렇게 6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따로 먹을 필요는 없고 따로 한포로 개운하게 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소나 항류,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도 머셔보면 달콤해서 먹기가 좋더라구요 맛이 좀 독특한거는 먹기가 불편한데 요건 달콤해서 부담없이 먹기 좋더라구요 그리고 요즘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칼로리 많이 따지는데 50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서 부담없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마셔볼게요 맛이 없으면 잘 못 먹는데 요거는 달콤해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시간 혹은 주로 말을 많이 하시는 분, 나만을 위한 개운한게 필요하신 분, 간편하고 개운하고 싶으신 분, 도라재 특유의 쓴맛이 싫으신 분, 이런분께 추천드려요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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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